이거 보세요 우리 괴짜TV 형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자 이게 뭐냐 제가 보통 휴대폰으로 저는 90% 이상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편집 이라든지 영상물을 제가 이제 휴대폰 짐벌을 하나 구입하려고 좀 알아보던 도중에 제가 이제 사려고 했던 애가 한 3개정도를 뽑아 놨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주변에서 저의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테크 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기계 장비적으로 있는 전문가가 딱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리고 또 저의 진짜 유튜브 구독자 만도 안 될 때 저를 구독해 주시고 저의 영상 봐주시고 저의 응원을 또 해 주시는 또 분위기도 했던 분이에요 바로 여기 딱 제가 바로바로 홍보에 홍보에 바로 딱 링크해 드리겠지만 우리 괴짜TV 형님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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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겨차TV 대박이야 방금 솔직히 좀 이건 좀 오버였다 인정? 일단은 형님들 패딩을 입고 있냐 추워요 뭔 말인지 알지 자취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스비 공가금을 최소화해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패딩 입고 있으면 따뜻해 아무튼 개소리 얍소리 안하고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조심스럽게다가 렛츠 겟잇 자 봅시다 케이스 이쁘다 이렇게 보면 케이스 그 약간 봉지랑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랑 이런거 그 선 usb 같은 선 같은 거 있구요 음 안에 뭐 아 이거 이거 그거다 이거 이거는 이거 뭐냐면 이거 불이의 불 라이트 나이트 소용 나이트 그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구요 뭐 아무튼 이건 그렇고 자 이게 이제 그겁니다 짐벌 야 이쁘다 생각보다 엄청 가볍네 나 무거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잠깐만 뭔가 뭐 잘못 만지면은 뭐 뭔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형님들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는 제가 한번 설명서라든지 그런 걸 치고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 내가 함부로 뭘 만지기가 이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 일단은 여기다 꽂고 뭐 하는건 뭔데 아무튼 이거 그리고 얘 장점이라 하면은 봐요 자 이거를 직접 뽑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 홈에 맞춰서 딱 깨면 돼 자석이야 음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거냐 야 인마 함부로 만지다가 저 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은 함부로 만지지 않을게요 설명서 선생님 읽어보고 할게 아무튼 잠깐만 마무리 아 진짜 우리 길자 형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만 야 너도 좀 나와라 쓰레기통화 너가 있어야 뭔가 귀여울 것 같다 옆에 옆에 약간 옆에 있어 그렇지 나랑 약간 깔맞춤이긴 하네 암튼 이거 진짜 평생도록 쓰겠습니다 우리 개짜TV 형님 이 잔잔바리 운동 유튜버에게 이런 아이템을 투자를 해주시더니 형님은 나중에 내가 이거 배로 갚아줄게 형님은 그냥 투자한거야 뭔 만지 알지 진짜 이거 잘 쓸게요 우리 개짜TV 형님 만수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 진짜로 아프면 안 돼 암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우 으아아아아 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악 감사합니다.